안녕하세요 죄도권 주식 분석 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아주 힘든 장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또 좋은 날만 방송할 수 없어서 오늘 이슈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직면의 있는 문제는 두가지 에요 미국의 또 디폴트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러면서 미국은 정작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인데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신흥국들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두번째는 다시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에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 부양을 했던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시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의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가가 결국 오르면 통화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게 되고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 있고 결국에는 이 통화 가치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풀려져 있는 돈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이 필요한 거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금리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정쩡하게 투자에 판단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정쩡하다는 게 나쁜 뜻은 아니고 나는 2%만 되면 안정적으로 예금이나 채권에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75%였던 금리가 예를 들면 2%로 되면서 주식에 있던 자금들을 채권이나 예금으로 돌릴 수 있으면서 주식에 대한 수급 자체가 영향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악재로 대표적으로 되도 되는 게 결국 금리 인상이 주십니다 기본적인 건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미국은 어제 급락하긴 했지만 오늘 일단 현재로서는 회복하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5분이네요 9시 15분인데 0.5% 상승하면서 일단 하락폭을 많이 하는 모습이고 121선을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4시부터 유럽장 열리고 나서 좀 흐름이 상승으로 보이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10시 반에서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0.7% 우리나라 시장에 아무래도 IT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나스닥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히 요새는 옛날에는 개인 분들이 S&P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나스닥을 훨씬 많이 물어보세요 거의 나스닥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식에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구글이나 IT 기반 회사들 오르면 우리나라 오를 거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럽증신이 지금 0.9%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유럽증신 갖고 왔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보여드리지만 저는 맨날 5시, 4시 반 일했는데 4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되면 유럽 시장을 오픈하고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쉬는 시간 잠깐 이외에는 우리나라 시간 외에 시장처럼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정규장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방향성이 정해지는 모습이 있죠 4시에 장 오픈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냐고 드릴 말씀이 많아 가지고 달러 상승하고 있죠 이게 같이 가는 거에요 S&P에 오르면서 보통은 달러가 떨어지거나 달러가 빠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달러가 통화가치의 역할도 하지만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보통 달러가 빠지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긴축하면서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달러 원달러 사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한계약하면 수수료가 250원 안팎이거든요 좀 저렴한 수수료로 달러 사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177원에 마감했는데 1181원에 마감했네요 80원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아무튼 많이 비싸긴 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들어왔으면 100원 가까이 한 70원 가까이 거의 6% 7% 잖아요 수익률로 따지면 지금으로서는 거의 좀 외국인 수급이 부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나름대로의 논리로 지금 대용주보다는 약간 조금 변두리를 계속 긁고 있는데 다행히 성과는 좋아요 성과는 좋은데 잘 따라오고 계실지는 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워낙 많은 대화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물론 말씀 안 들으시고 그냥 하시는 분 혹은 질문이 별로 없으신 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형들이 계셔가지고 딱 그렇게 찝을 순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유형들의 성향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중국 시장 급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작 미국은 지금 디폴트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금들이 어쨌든 대장한테 몰리게 되어 있죠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그리고 지금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200위선이 무너졌어요 진짜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공포에 말까지 더듬 아무튼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해서 만회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더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 장 시작가 근처에 마감하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어 제가 그 VIP 멤버십 유료로 해주시는 분들 먼저 공개를 하고 뒤에 일반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종목을 좀 추천드리면서 확실하지 않은 종목들이 좀 있었죠 세 가지 그래서 악재에도 크게 반응하고 시장에 좀 확신이 안 들었어요 8월 말에 그렇게 힘들었어도 종목들이 눈에 좀 보였는데 왜냐하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화학주나 어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수급이 쎘었고 계속 흐름이 붙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종목 고르기가 좀 수월했다면 지금은 한번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어떤 업종들이 올라올지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 채권이자 못 낸다 그러고 또 홍다 파산한다 그러고 FMC 도 있었고 실제로 예측한 부분도 11월 테이퍼링 그 다음에 테이퍼링의 예고 12월에 실제 테이퍼링 이런 식으로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23일이었구요 그래서 실제 27일은 오늘 29일 아닌가 아이고 잘못 샀습니다 29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시장을 까놓고 보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또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나온다 라는 이슈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거의 다다랐는데 한도를 추가적으로 증액해 주지 않으면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의외 부채산도 상향이 실패할 경우에는 10월 18일날 미국 역사상 사상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10월 18일 기점으로 디폴트가 난다 라고 이 거에 대한 이슈가 오늘 하루종일 화두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또 이런 우려 때문에 빠지고 해소되면서 오르고 하는게 주식이다 보니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기업 가치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라는 겁니다 오늘 같이 좀 장이 좀 이렇게 빠지는 날에는 종목이 왜 빠지나요? 하면 장이 빠져서 그렇죠 아니 무슨 그런 대답이 다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거든요 하루 아침에 기업 가치가 뭐 떨어지는 기업도 오르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장이 빠져서 안 사주니까 오르는 거고 무서우니까 파니까 떨어지는 건데 그런 거에 흔들리면 사실 오래 주식하기 힘듭니다 좀 장을 좀 계속 강조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 공부하기 귀찮죠 그냥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이거 사세요 하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빠졌냐 왜 오르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배경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이슈이고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좀 행복해로를 돌리면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다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원유도 많이 오르고 그렇지만 일부 업종 일부 범위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본다 라고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이제 곳곳에 연준 의원들이 내년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보면 주식하기 힘들죠 여러 가지 악재에 다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헝다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크게 우려할 부분들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우양은행 뭐 건전성에도 극히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좀 시장에 대한 영향은 거의 헝다는 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 또 지금 가지고 있던 은행 그 주식 팔면서 또 자금을 대규모로 마련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시장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이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신흥국에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가 계속해서 나갈 거고요 신흥국 우려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목 드렸을 때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저 엄청 많이 고민했다가 그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들이 또 시제이에는 저도 시제이에는 비중이 커요 근데 제이 콘텐트를 잘 팔고 나왔고 있고 나머지 대주도 있고 NC도 있고 카카오도 있습니다 비중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고 이건 걱정 안하구요 SK 아이텍크가 조금 걱정입니다 수급이 못따라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게 바로 SK씨입니다 팜스토리는 오늘 몇몇 분하고 단타 좀 쳤구요 왜냐하면 팜스토리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2,000원에 샀던 거 저도 2,000원 밑으로 한 3분의 2 정도 팔았던 거 남겨놓고 있다가 오늘 3,000원 되는 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순전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단타 좀 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대주 절반 판 거는 VFM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로 SK씨 추천을 드렸구요 SK씨 나쁘지 않은 모습 보였던 거 같습니다 뒤에 있을 텐데 아 있네요 SK씨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일단 배터리가 대주는 음극재구요 나머지 양극재였고 나머지는 수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계속해서 한 사이클씩 크게 수익을 갖다 줬죠 그러면서 LG화학이 얼마 전에 급등했습니다 LG화학이 오른 이유는 고체 배터리가 필요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했었고 SK씨도 마찬가지예요 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판단하에 또 제가 친한 회계사랑 밸류에이션 하다보니까 좀 더 갈 여력이 있다 해가지고 대주 판 게 제가 1억입니다 1억 판 거 가지고 SK씨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조금이나마 수익을 좀 드린 것 같고 오늘 팔려다가 일단 안 팔았어요 아주 중요한 조언을 들으면서 SK씨가 일단은 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줬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계시고 제가 또 커뮤니티에다가 추가적인 업데이트 있으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아리까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오실 분만 따라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참 안타까운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살 때마다 좀 빠지는 정도만 사시는 분들 하나가 좀 밀렸긴 한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하나는 조금 걱정되는 거는 장이 빠질때는 안 빠지고 또 장이 빠질때도 빠지고 오를때도 빠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 오늘은 좀 반등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좀 중요한 지지선을 무너뜨린 모습이 있고 하나 더 수소 관련돼서 신규사업 추가하면서 요새 신규사업 추가하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서 일단 아직까지는 가시권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항공은 일부 빠지긴 했지만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 상황 현재 200에서 무너진건 조금 마음 아프긴 하지만 일단은 시장 하락분 정도 빠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주는 참 대단한 종목이네요 SK케미칼도 걱정이에요 이것만 들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은 좀 가지고 계셔보시죠 SK케미칼 SKI테크놀로지는 어 그래서 수급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계속 고만고만한 약간 시장에 관심을 좀 들이받는 듯한 요런게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급할 건 없다고 봅니다 팜스토리 때문에 아주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2000원 떨어지면 손절입니다 잘 지켜놓고 이제 조금 왜냐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보초병을 안 세워놓으면 대응이 느려지는 또 부분이 있어가지고 들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 치고 상한가가 말이 돼요 막 이랬는데 오늘 또 24% 아까에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열 받아서 중간에 더 샀다가 팔았다가 같이 했습니다 저희 톡 하시는 분하고 일단 이것도 비중이 컸어서 이것도 심지어 신용도 돼요 그래서 좀 재미 좀 봤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SK씨까지 이렇게 보시고 일단 지금 제가 1억 판거 중에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거는 7000 들어가 있는 SK씨입니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뭄에 단비가 이렇게 내려주면 또 10%씩 손실 보다가도 꿈틀꿈틀꿈틀 하면서 이렇게 팍 솟아오르는 10% 빠지더라도 또 꿈틀꿈틀 솟아오르는 이 3% 플러스에 또 가슴 뛰는게 또 우리네 주식 인생이잖아요 10% 떨어지는 거는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면서 장 빠지는데 도서 없어요 장 빠지면 수억씩 받는 애널리스트들도 답 없습니다 마찬가지 글로벌 아이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반등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분들의 전문 분야는 그래서 반등하기 직전 혹은 적절한 시기에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한국 미래 어떤 업종들이 좋을 것인가를 예측해서 쌀 때 들어가고 또 오를때 팔고 하는게 역할인데 오르는거 확인하고 들어가고 빠지니까 무서워서 팔고 이런 주식은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추천하는 거는 멤버십 전용으로 할 예정이고요 10월달 어느정도 제가 적응이 되다 보니까 11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메일로 의사표시 해주시면 저랑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목표 미틀 남았는데 녹록지 않아요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거에 따라서 삼천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당부드리건데 장이 빠지는 거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른 거에 집중하다보면 또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멘탈 멘탈 싸움인 거 아시죠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